아 내가 강변 오기로 한 걸 깜빡했네요. 앉아요. 네. 그래 무슨 이유로 온 거예요? 이거. 이게 뭐예요?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서류들입니다. 여러 증명서들과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. 그럼. 네. 유라씨와의 결혼 허락해주십시오. 이제 결심이 선건가요?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. 그만큼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. 그거야 앞으로 지켜보면 될 일이고. 그니까 이 서류들. 강변이 우리 유라랑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? 네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